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친구랑 야외에서 스쿨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짐 챙기는 영상부터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야외에 다꾸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짐을 처음 챙겨보는 거라서 뭐를 챙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30 다이어리에다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주제가 이 다이소에서 나왔던 이 신상 스티커 가지고 스쿨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체크분이 속지들인데 이번에는 이 시리얼 아이스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대왕 스티커들인데 뭘 쓸지는 모르겠고 한번 여러 개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태들 말아놓은 건데 필요할 것 같은 것만 조금 챙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이 끊긴지불로 제가 찍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우치에 다 구겨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아 이렇게 잘라왔구나 표지부터 한번 꾸며볼까? 일단 우리 여기에다가 이 크기대로 이거 오려갖고 메인 스티커를 한 번 정해볼까? 나 대왕 스티커 많이 갖고 왔어 그래? 귀여울 것 같아 뭘로 하지? 나는 진짜 귀엽다 그치 귀엽지? 뭔가 이거 마음에 들어 그치? 이거 이 느낌 있지? 일단 이거 안에 있는 속지 빼서 이 종이대로 오려야돼 근데 진짜 밖에서 이렇게 닦고 하니까 기분 좋다 뭔가 평화롭지 않나? 진짜 주말 같아 그냥 바람만 안 부는 너무 평화로워가지고 바람이 자꾸 휴색이 안 돼 나도 속지 짜잔 근데 나 지금 얘네로 할 거 아니야 얘네로 할 거 고민해 아 귀여워 이거 봐 잘 어울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나 어제 그 안유 오디션 영상 그런 거 많이 뜨잖아 응 그니까 오 야 귀엽지 알아? 오우 오우 귀엽지? 왜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오우 그라우나 다 꾸런데 오 맞아 이런 책도 있었지 오 예뻐 너무 근데 진짜 잘 뽑았다 그니까 야 다이소 진짜 앞으로 기대되지 않냐 근데 이런 거 다 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건 모르지 응? 몰랐 귀엽다 귀엽다 이제 넣어보자 우유 우유 пер眼鏡 와 달리봐 우우 나 근데 약간 지금 흐름 그 피크닉 용 스티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다꾸 해보자 소풍? 응 소풍 피크닉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이걸로 뽀얀 하늘을 해줄 거예요. 진짜 현실적이다. 너무 예뻐. 스티커 미쳤나 봐. 미쳤지요. 미쳤나 봐. 우리 옆에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. 그래서 강을 표현해 줄 거야. 오오. 여기까지만 왔어. 야 이거 비둘기 예빈이가 폴카는 안 갖고 왔지만 카메라를 여기다 줘야지 배경을 먼저 깔았어야 했는데 반대로 했어 어떡하지? 안돼 세대족이 공사를 하고 있어 고맙다 네 덕에 살았다 오늘의 교훈 배경지부터 잘 깔자 이제 피크닉을 주제로 한 짝고를 보여줍시다 짝짝짝 짝짤 짜란 같은 컨셉인데 정말 다른 네 저는 배경을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찍어요 진짜 현실적이야 그리고 스티커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고요 강아지가 와서 우리 휘클을 그죠? 저는 비둘기가 쳐다보고 있고 아 뭐같아 어 감돌이 짤렸어 이거 너야 네 모자 어 예에에해어어어어어벤 다음에 한번 찍자 오랜만에 우리의 성공 다이어리를 다시 진짜 이유로 꺼내보지 않나? 잘 있었니? 오 대박! 너 여기다 바꿨어? 응 대박! 완전 새로 생겼네? 난 여기다 바꿨어 어우... 오늘은 카페 왔으니까 카페를 주제로 해야겠죠? 이걸 주제로 갖고 올려주시다 네 카페를 컨셉으로 또 꾸며봅시다 귀엽게 하자 좋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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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아... 뭐든지 그냥 어... 안되지 뭐 찍으면 하면 되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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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개봉다. 짜잔 되게 잘했다 되게 잘했어? 이거 cgv같아 cgv네 오 글자 겹쳐 쓰기 그렇게 보여져 자 하나씩 보자 오 이건 어떤 상황이죠? 자 일단 곰돌이가 이거 약간 베리킹이야 너는 주방 위주로 한 것 같아 응 나 이거 주방에 노란색깔 역시 카페 알바 한다고 어? 이거 테이블, 위에. 이거 테이블, 테이블. 위에 이렇게 전자렌지, 이거 뒤에. 어? 야 너 주방하고 나 홀하면 되겠다. 아니요. 주방 먼저 보시죠. 그리고 베이거리. 네, 어우. 어, 글씨 귀여워. 그리고 그냥 돼지가 있길래 돼지에 포. 어, 벽 없어요? 네, 이제 홀로 넘어가 봅시다. 내 홀. 내 홀입니다. 그리고 완전 뒤에 잘 닫아. 이거 다이소 마테, 여기 다 다이소 마테고요. 오, 이거 약간 현실 감각이 있어. 그치, 그치, 그치. 야 이거 은근 깨알이야, 이거 프레첼. 프레첼도 벽에 붙였어. 여기까지. 오늘의 카쿠 끝.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같아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뭐가? 동영상이야? 어, 나 동영상 찍고 했는데. 캡처야겠다. 야,라라라라. 캡처해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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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